자, 우리가 그 국물 시원하게 하려고 홍합이랑 고마을 좀 가져왔어요. 아 진짜? 근데 이거 국물 먹는 게 아닌데? 그렇지. 아 그러네. 캣티에 초고기. 아 진짜. 이야. 와 몇 개예요? 와 나 이렇게 양 많이 짜장라면 넣은 거 진짜. 신난다. 어우 화력팀 좋아, 화력 좋아. 와우. 오오오. 신나는데. 조수. 조수요? 계속 오케이 됐어요? 네. 와 냄새. 와 진짜. 와 냄새 너무 좋다. 이야 기가 막히네. 이야 오. 이제 마지막으로 다 골고루. 그냥 골고루 위에. 잘라 잘라. 어 화력 좋아. 와 잘 입힌다. 와 좋아. 고기팀. 고기 고기. 올리겠습니다. 아 좋아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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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우와. 우와 미쳤다. 우와. 진짜 맛있겠다. 비주얼이 어떻게 하면 좋아. 아 좋아. 와. 와. 대박이다. 이야 이 소기름에다가. 지금 상상이 안 가요. 여기 사이에다가 그. 마늘. 다 넣어. 마늘 많이 먹으면 좋겠지. 아 잘 입힌다. 우와 좋아. 컷팅. 컷팅 들어갑니다. 드르릇 드르릇. 이게 약간 그 짜장 양념이 같이 소고기 묻으면서. 자. 자. 아 좋습니다. 우와. 우와. 우리 후추 좀 고기 위에다가 쫄쫄쫄. 뿌릴까요. 어우 야 냄새 좋아. 후추 뿌리니까 냄새 좋아. 후추 많이 뿌려주자. 된 것 같은데. 됐어.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. 옆에 가루 놓을게요. 우리 짜장. 짜장면 다시. 짜장면 다시 넣어주세요. 오케이 오케이. otosiстанов 그냥 쫄쫄쫄쫄쫄쫄쫄. 이거 밥에 됐다 야. 보러 와 이거 알 해. 아 이거 아름다운데. 지금 우리pert하고. 뭐 좀 바다가 진네. 일단 우리 이거 섞어서. 자 물 조금만 더 넣을게요. 응아 Sheila? 아 씨 젊 어떻게 먹는지. 다 이렇게 해서. 다 이렇게 해서. 와우 형님. 이야. 오우 이야 음 와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맛이 있잖아 와 진짜 맛있어 와 와 진짜 맛있다 와 와 야 이제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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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안 나온다 자 와 파김치 진짜 와 맛있겠다 원래 이게 짜장라면은 파김치가 그럼 와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소고기 너무 맛있어 고기랑 조화랑 조화가 진짜 좋아요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잘 만든다고 그래서 파김치 파김치 하잖아 단무지 말고 앞으로 파김치를 얹어놔야 될 것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궁합이 진짜 잘 맞네 대박이다 와 음 형 마늘 드셔보세요 마늘? 마늘 진짜 달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마늘 달아? 달아 마늘이 그저 익었네 마늘이 안 맵고 달아 우와 달죠? 해풍 맞은 마늘은 단 거야? 다르다 이야 와 형 한입 딱 먹고 씹으면서 뒤를 잠깐 봐요 이쪽이 반상이야? 이야 와 오 시험교 너무 좋은데 와 와 와 이야 아름답다 아름다워 와 진짜 해복음 레스토랑 맞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인정 와 오 치즈 여러분들 딱 이제 한입씩 일단 먹을 수 있게 딱 올려놔주세요 딱 감싸서 이거 감싸요 이렇게? 감싸면 이게 치즈가 살짝 녹아요 치즈하고 고기도 같이 얹어야 돼요? 아유 원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와 이거는 조합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와 이런 방법이 있었네 와 파김치, 치즈, 짜장라면 우와 이거는 조합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와 음 음 음 사회자크 노는 게 와 사회자크 노는 게 네 매번 이렇게 먹다 보면 너 또 비숙이 되는 거 아니야? 저런 때는 이 다이어트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턱 좀 받아 지금 좀 먹어야 돼 정답 닥터피씨 이거 먹어도 돼 보상해줘 왔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빵이요? 짜장라면 샌드위치 와우 재밌겠다 와우 재밌겠네 일단 하나씩 다 가주세요 시킨 대로 할게 자 갈라서 이 안을 갈라서 여기다 넣는 거지? 그렇죠 손으로 갈라주세요 잘 갈라지네 잘 갈라져요 이거 우리가 먼저 잘 녹을 치즈를 치즈 깔아주십니다 오 나 못 맛있을지 상상이 안 가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버거 패티처럼 이거를 섞어서 넣으세요 고기를 넣으시면 돼요 오케이 와 진짜 맛있겠네 이거 정말 비주얼은 뭐 잘 모르겠지만 진짜 이럴 정도면 이 장필무표 그 뭔가 메뉴가 나오겠어요 메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메뉴를 이게 나올 수 있는 건가? 나올 수 있죠 이거 이렇게 오 오 누가 이렇게 예뻐? 되게 뭔가 맛있어 보여 와 우와 화이팅 하하 하하 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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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리 지금 하누 채끝살 2kg 먹었지 2kg? 네 2kg했어요 그리고 짜장라면 10kg Mess 하하 아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